소주, 맥주 저는 소주 저런 거 좋다 뭐 뭐 vs 뭐 이거 좀 여러분들 질문 주세요 방금 소주 vs 맥주 나왔거든요 콜라 사이다 나란드 짜장 짬뽕 짜장 죄송해요 콜라 사이다 안 마시고 전 나란드만 마셔요 그것도 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? 겨울, 여름 아 당연히 겨울이죠 부먹, 찐먹 저 찐먹이요 너무 빨라져서 갑자기 밥이랑 빵 둘 중에 고른다면 빵 엄마, 아빠 너무 심하다 탕수육 꿔바로우 저는 꿔바로우 아이스크림, 빙수 당연히 빙수 그 다음 면, 밥 아 이것도 어려운데 둘 중에 고르다면 저는 면을 고르겠습니다 바다, 산 저는 바다요 더빈수, 까딘수 이거 머리 말하는 건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깐 거 좋아해요 소주, 와인 소주 만두, 찐빵 만두가 좋네요 고양이, 개 강아지가 좋고 엄마, 아빠는 하지 마세요 양식, 한식 중에 저는 한식이요 책, 영화 중에 저는 영화 된장찌개,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몬드, 프로틴 아몬드 탄산수랑 나랑드 어떻게 비교됩니까 저는 나랑드가 좋습니다 아이스하고 핫 저는 핫 초콜렛이랑 아이스크림 저는 초콜렛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수영장이랑 바다 저는 수영장 국내여행, 해외여행 전 직돌이 흰 껌 저는 흰색 스쿠버, 보드 저 보드 아 뜨아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라마 혹은 영화 전 영화요 바나나, 사과 바나나 근력, 주산수 아침잠, 아침밥 아 저 아침밤이요 농구, 축구 저는 농구 호빵, 야채 호빵 아 저는 팟 들어가 있는 호빵 더 좋아해요 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아 손 아파 게임이랑 바스켓볼 저는 농구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갤럭시, 아이폰 아 저는 아이폰이죠 낮, 새벽 새벽 농구, 노래 노래 피자, 치킨 아 둘 중에 고른다면 저는 치킨이요 데이바이데이랑 베이비암소리 아 이런 거 재밌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바이데이 이상윤대의 서정원 아 저는 정답 좋아요 나이키, 아디다스 저는 둘 중에 고른다면 수인 대 인수 저는 수인이요 혼코노, 혼영 저는 혼영이요 혼코노는 자주 안가요 다른 거 말하면 반칙이에요?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참았대요? 아 바지랑 반바지? 저는 긴바지인 거 같아요 보쌈 대 족발 아 저 보쌈이죠 발라드가 좋냐? 댄스가 좋냐? 아 어렵다 이거 저 근데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많이 좋아하고 세웅이 좋냐? 건우가 좋냐? 저는 둘 중에 고른다면 뱀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건우요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당연히 소고기죠 쪼리 대 슬리퍼 저는 슬리퍼요 쪼리 너무 그 엄지발가락 사이가 너무 아파 서정훈 브이 대 환희 당연히 환희 형이죠 환희 형이 저희를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비빔국수냐 잔치국수냐 전 비빔이요 비냉, 물냉 저는 개인적인 건 비냉, 그리고 물냉, 육수를 넣었어요 칼국수, 잔치국수 잔치국수요 은우 대 인수 은우죠 해산물이랑 고기? 전 해산물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자전거랑 자동차? 자동차죠 자동차 너무 힘들어 자전거 안 그래도 맨날 헬스장에서 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 참으셨대요?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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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스톱 여러분들 그만